베트남 전혀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보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은 물론 미국 국무부 인권보고서에서 거론까지 됐던 이런 현수막은 이번 달부터 처벌 대상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현수막 금지로는 맞기 어려운 비극이 연이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희생자는 주로 갓 스무 살을 넘은 베트남 신부들입니다. 허태정 PD가 취재했습니다. 피해자는 올해 스무 살인 베트남 여성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인근에서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없었다. 해당 동사무소를 찾고서야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피해자는 올해 1월 베트남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5월에 당국의 허가를 받아 한국에 온 베트남 여성 후왕이었다. 한국인 남편과 함께 이곳에 신접살림을 차린 지 겨우 한 달 만에 벌어진 참극이었다. 후왕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은 옆방에 사는 주민. 아직 사인을 밝힐 부검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확실한 것은 자살이 아닌 타살이었다. 지독한 폭행의 흔적이 부스란히 남아있었기 때문이다. 구두 속에 놓은 그냥 뭐 늦꼬리. 그런데 처음에 부검하면 늦꼬리 같으면 나가는 게 표가 나을 것 같나요. 늦꼬리 16개 나갔다고 그랬어요? 18개. 18개? 늦꼬리 18대 나갈 정도 되면 발로 막 밟지 않았을까. 주먹 가지고 그렇게 많이 나갔겠어요? 주먹으로 치거나 무해한다면 늦꼬리 한두 대 나간다고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발로 막 전신을 밟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많은 늦꼬리 나갈 이유가 있어요? 대체 누가 20살의 후왕을 죽음으로 내몬 것일까. 월 16만 원짜리 사글쇠방 한 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LP. 그 주인은 남편 장씨지만 최근 장씨를 봤다는 일은 없었다. 그 남자는 본 건 언제였어요? 신발을 본 거는? 지금으로부터 한... 그게 한 열흘 정도 됐을 것 같아요. 신발이 여기 있더니 전에 뭐 이렇게 신발이 없더라고. 그 다음 남자 안 들어오더라고요. 오래됐어요. 사이틀간에. 장씨의 휴대폰 전원이 꺼진 것도 후왕의 사망 추정일인 열흘 전 무렵. 남편 전화가 번호가 꺼져 있었어요? 전화를 받지 않아요. 전원이 꺼 있는 걸로 해서 전화가 받지 않아요. 우연이라고 하기엔 수상한 장씨의 행적들. 연락투절인 장씨 대신 그가 남겨놓은 메모 속의 인물과 통화를 시도했다. 올해 46살인 남편 장씨는 건설 일용직 근로자였다. 공사판을 따라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는데. 나는 베트남은 베트남 체제인지 한국 여단인지 가본지 물어봤어야 알죠. 어쨌든 부인은 집에 부인하고 같이 식사하러 가자 하길래. 그래 옛날에는 혼자서 사는 게 없던데 부인 또 새로 사는 게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결혼 소개업소를 통해 부부가 된 장씨와 후아. 그들의 나이 차이는 26살이었다. 그게 어떻게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27살 차이도 오거든요. 27살 남자만. 정신이 없는 거지. 나라에서도 웃기는 거지. 우리가 생각해봐야 너무 화가 나. 어떻게 제 딸보다도 더. 그런 부부 인연이 매도주니 자체가 잘못된 거잖아. 화가 나잖아. 결국은 이거 비법이잖아요. 남자분 나이 태어나니까. 무통이 없으니까 집에 가라 놓고 못 나가게 해. 그냥 갔을 거고. 집에 가다 놨을까요? 아니 나도 뭐 어디서 듣고 어디서 듣는 소리예요. 밖에 못 나가게 해. 밖에 못 나가게 해. 여자가 그렇게 죽었을 때는 혼자서 죽은 거 많지. 한국에 온 지 한 달. 말도 통하지 않고 전화 역시 연결되지 않은 집에서 생활했다는 베트남 신부. 그에 대해 알 수 있는 마지막 단서는 현장에 있던 국제전화 카드였다. 핸드폰 번호 말고 제 베트남. 예. 9477 6446. 두 번 썼거든요. 6월 20일 24일 썼거든요. 6월 20일 24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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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베트남에 있는 후왕 가족의 연락처였다. 하노이에서 4시간 떨어진 긴장성. 가족들은 아직까지 후왕에게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응. 사랑을 응. 언제쯤이면 한국에서 잘 살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어린 동생한테 참으로 할 말이 없습니다. 허태정 PD 경찰도 행방불명인 남편 장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쫓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국제결혼을 한 부부들 사이에서 문제가 가장 많이 터지는 때가 결혼한 지 한 달쯤 되는 때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인데요. 누구나 알고 계시듯이 당일날 만나 바로 짝을 짓는 이런 방식 하나만 보더라도 수년째 규제 없이 진행되는 국제결혼이 가진 위험성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최근에 결혼을 위해서 입국하는 여성들 숫자를 보면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 중에서 물론 절대 숫자는 아직도 중국이 제일 많습니다만 특히 베트남이 급증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번 사건의 배경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네, 여기서 시각을 한국에 온 이주 여성 입장으로 바꿔보면 왜 이런 희생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남편에게서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다는 피해 여성들을 만나봤습니다. 대전 시내 곳곳에 질비한 결혼 소개소. 입구엔 베트남 여성과의 국제결혼을 권하는 현수막이 걸려있었다. 그 중 한 곳에서 만난 베트남 여성들은 최근 집을 나온 상태. 그리고 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었다. 멍 자국이 선명한 로안. 그녀가 한국에 온 것은 두 달 전.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남편은 이제는 부부관계에도 폭력을 행사한다고 했다. 쉽게 보려는 것ath victories. 저는 회원님의уг원을 가지고 계신 금지에 공격을 한 번에 전원하는 것이다. 대부 후 일자면, 그 이후 일자면 정말 걷는 일자건가 도망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바로 옆에онецушка 가면 당신을 pre기고 자녀를 떨고 일자면 나는 일자면 일자면 나는 손에 입장한 sich. 저는 이 집에서 계속 마치고 싶고 그런데 저는 이 집은 없다는 것이다. 저번에 밖에 그녀가 하나가 있을 것이다. 신고 있던 슬리퍼와 옷차림으로 탈출하듯 뛰쳐나왔다는 로안 남편과 지낸 두 달은 지옥 같았지만 그렇다고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도 없다고 했다 이혼을 원하지만 그럴 경우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것이 폭력에 고통받는 로안이 선자리다 국적 취득에 필요한 2년을 기다리기엔 하루가 벅차다 애기 주려고 신랑 사줄게 어머니가 사줄게 애기 언제 나와요? 우리가 왔는데 우리 차가 있으니까 언제 나와요? 야 뭐해 따이 출산을 눈앞에 둔 23살 푸엉 역시 집을 나왔다 술만 먹으면 폭력을 행사해온 남편이 결국 임신 중에도 손을 댔기 때문이다 갈 곳 없는 불안한 미래 앞에 선 푸엉에게 출산은 감당하기 힘든 짐으로 보였다 선물 받은 아기 용품과 현금 22만 원을 들고 나온 푸엉 그에게 분명한 것은 아기와 자신을 위해 이대로 살 수는 없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말 이주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 시작한 긴급전화 1366은 6개월 만에 4800건의 상담이 이어졌고 일부는 쉼터로 이동했다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들의 의식처변엔 결혼하며 지불한 돈이 있다 사실 한국 여자하고 제대로 결혼을 보편적으로 하려면 몇 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단순하게 여성을 데리고 오는 데 비용만 그렇게 들고 나서 결혼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중기업체가 먹는 이익금으로 다 빠져나간 거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시고 여성에 대해서 그거를 물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사실 여성들한테 들어간 돈은 반돈 20만 원 30만 원밖에 없습니다 또 다른 이주 여성들의 쉼터 이곳은 모두 필리핀 여성들이다 6년 전 한국에 와서 두 딸을 둔 루시는 두 달 전 딸의 손을 잡고 이곳에 왔다 여기 온 필리핀 여자들은 90%는 폭력이에요 폭력팀이 나온 거예요 지난해만 폭행 직후의 모습이다 실직자인 남편을 대신해 한 달간 식당에 돈을 불러 나갔다가 당한 폭력이었다 먼저 한국에 온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는 루시 감당할 수 없는 일은 신원 초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한 달간 식당에 온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한 달간 식당에 온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한 달간 식당에 온 친구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남편은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 집으로 들어간 상태였다 아내와 아이들의 안부도 묻지 않았다 무엇보다 사실 확인이 필요했다 김성 detectformation 처음에 여기 사실 때 친구분한테 돈 받고hos 올리신적 있으세요? 김성pts 5만원 받고? 언제요? 처음에 결혼 초창기에 김성대 무슨 얘기예요? King성대ussian 바로 당시 일을 기억해냈지만 장난이었다고 했다. 아내에게 망치를 든 것은 인정하지만 때린 적은 없다는 황씨. 두 달 전까지 루시가 살던 마을을 찾아갔다. 이웃에 필리핀 여성이 살고 있었다. 망치로 때렸다고 그러길래. 네 망치요. 이렇게만 해요 망치요. 이거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만 해요. 신고라도 하시죠. 괜찮아요. 어떻게 요인하래요.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 여성들은 2년이 지나면 한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러나 루시는 남편의 거부로 6년째 국적을 얻지 못했다. 루시만이 아니다. 쉼터에 있는 필리핀 여성 중 한국 국적을 상징하는 주민등록증을 가진 이는 손에 꼽을 정도였다. 그 영주권 제도나 2년에 그 지금 체류를 가져야지만 되는 그 제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지금 반인권적인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몇 몇 프로의 그 위장 결혼이라든가 나쁜 목적의 사람을 잡자고 구십 프로 이상의 찰량한 사람들을 묶어두는 네 강제하고 있는 법이거든요. 남편은 루시의 가출 신고를 냈다고 했다. 내친김에 호적도 정리했다고 한다. 두 달 만에 아내와 두 딸의 호적을 말소시킨 황씨. 어린 두 딸을 무적자로 만든 것은 한국인 아버지였다. 하태정 피디 98년에 국적법이 개정된 후에 한 10년쯤 됐는데 처음에는 국제 결혼이 막 늘어나니까 그걸로 인한 위장 결혼 피해도 늘어났죠. 그래서 한 2년은 살아야 국적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유예 규정을 만든 것인데 지금에 와서는 이것이 족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한국에 온 지 갓 두 달 된 베트남 신부나 또는 6년 된 필리핀 신부 모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결혼한 지 8년이 돼도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해서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요. 실제 거주와 자녀 등을 검토해서 여성 스스로가 진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국무성 보고서가 지적한 것이 베트남 여성 절대 도망가지 않습니다. 뭐 이런 플래카드 문구도 문구지만은 또 한국인 결혼 브로카들이 동남아시아 일대에서 인신매매를 자행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이주 여성의 국가들을 바꿔가면서 두 번 심지어 다섯 번까지 결혼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애초에 농촌 총각의 결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발한 한국식 국제결혼. 이제는 진지하게 되돌아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의 한 아파트. 지난 4월 이곳에서도 베트남 여성이 목숨을 잃었다. 천안에서 숨진 여성과 같은 순무사. 신접살림을 차린 지 겨우 두 달이었다. 무엇보다 투이안의 죽음은 의문을 안고 있었다. 밤 12시. 투이안은 9층 베란다의 커튼으로 엮은 줄을 타고 내려오다 추락했다. 현관문을 두고 그녀는 왜 이런 일을 벌여야 했던 것일까. 바로 병원으로 옮겨진 투이안은 결국 5일 뒤인 4월 30일 숨을 거두었다. 누구보다 투이안의 죽음을 이해할 수 없었던 이들은 베트남의 부모였다. 그들은 수소문 끝에 서울 1366에 도움을 요청했다. 호치민시에서도 6시간 반을 차로 달려가야 하는 오지마을이 투이안의 고향이었다. 지난해 9월. 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한국의 30대 남성과 결혼을 했던 딸. 그러나 한국이 간 뒤로는 딸 걱정에 마음을 졸였다고 했다. 사고가 난 것은 4월 25일. 대사관에서 딸의 죽음을 통보받은 것은 그로부터 8일 뒤였다. 그러나 부모는 한국으로 갈 경비를 마련하지 못했고 화장을 했다는 딸의 시신도, 이해되지 않는 죽음도 확인하지 못하고 있었다. 투이안의 죽음은 사고사로 처리되었다. 대체 그는 왜 문이 아닌 9층 베란다를 통해 목숨을 건 탈출을 한 것인가. 유일하게 제기된 것이 아파트의 감시 카메라를 피해 몰래 빠져나가려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이안이 그래야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는 쉽게 설명되지 않았다. 남편 손 씨는 당일 직장에서 야간 근무를 산 것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나 사고의 충격 때문인지 그는 이후 회사도 휴직을 한 상태였다. 말씀해 줄게요. 혹시 여기 지금 계시나요? 지금 근무 안 하세요. 지금은 근무 안 하세요? 남편의 가족들은 부부에게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얼굴을 밤을 때리자더라고요. 하여튼 이모컬 집어넣고 때려가기 때문에 상처가 났었거든요. 얼굴에 이마에. 몇 번 그런 과정은 들으니까 남자가 화가 안 나겠어요. 어느 남자가 그걸 참고 있겠어요. 그래서 한 차례 때렸다더라고요. 밤을 한 차례. 이제 더 이상 결혼을 유지하기 힘들다고 생각해서 이혼하기로 결정했어요. 베트남으로 가라 이런 말을 제일 싫어하고 무서워한다더라고요. 이혼하기 때문에 잘 죽었을 때에. 그런 상황이 하더라고요. 한 번 또는 몰래 입고 있다. 한 번에 입고 있는 신경이 25일에. 한 번에 입고 있어요. 한 번에 입고 있어요. 한 번에 입고 있어요. 한 번에 입고 있어요. 두이한의 죽음은. 한 번에 입고 있어요. 한 번에 입고 있어요. 한 번에 입고 있어요. 투이안의 죽음은 여전히 의문을 아는 채 가족에게 평생의 한으로 남아버렸다. 한국인과 결혼한 이주여성 6만 시대. 관성이 돼버린 국제결혼의 맹점들을 죽음으로 그들이 문제 제기하는 것인지 모른다. 다문화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다문화를 위해서 우리가 뭐가 준비돼 있어요. 아무 준비 안 돼 있거든요. 출입국의 법은 정말 담벼락은 교도소 담벼락보다 더 높고 제도 자체는 아주 후진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문화를 외치고 있어요. 거기 다문화에 대한 어떤 어린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 하나 하지 않은 채 일본에서 반세기 넘게 살아온 땅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하자 그 땅에서 계속 살아갈 권리를 위해 20년 가까운 세월을 싸우고 있는 교토의 우또로 마을을 기억하십니까? 이 마을에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마을이 자칫하면 또 다른 사람 손에 넘어가서 철거될 위기에 처했다는 것입니다. 오동훈 PD가 급히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일본 교토시에서 차로 30분 거리. 마을 입구부터 입간판들이 빽빽하게 서 있는 모습이 이곳에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짐작해한다. 일본어로 된 간판에서는 더욱 긴장감이 흐른다. 수상한 사람은 출입을 불화한다. 이곳이 바로 제1동포들이 반세기 넘게 차별과 소외 속에 살아온 곳 우토로 마을이다. 우토로 마을에 위기가 닥쳤다는 정갈과는 달리 취재진이 찾았을 때 마을 골목길은 한적하고 조용했다. 현재 우토로의 동포들은 65세대 200여명. 대부분 폐품 수집과 건축노동 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집들은 초라하고 낡아 있었다. 시간이 2, 30년 전 과거에서 멈춰버린 듯 아직 하수도조차 정비되지 않았다. 경제대국 일본의 도심에서 우토로 마을은 버려진 섬처럼 그렇게 고립돼 살아왔다. 밤이 되자 마을회관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 날은 마을 주민회와 우토로를 지키는 모임의 정례회의가 있는 날이다. 회의 분위기는 침통했다. 우토로 주민들이 7월 말까지 이 마을의 땅을 사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팔리게 생겼다는 것이다. 우토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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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토로를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주민들이 가진 돈이 땅 주인이 요구하는 금액에는 턱없이 못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이 땅이 다른 사람에게 팔린다면 마을은 금세 철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한다. 우토로 마을에 닥쳐온 절체절명의 위기 우토로에서 우토로서 우토로는 우토로를 지키지 못했다. 사실 한시도 위기가 아닌 적이 없었던 오토로 마을 이 마을의 비극적인 상황은 14년 전 PD 수첩을 통해 한국 방송으로는 처음으로 세상에 알려졌다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방송 당시만 해도 이 마을에는 380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들은 주로 일제시대 때 이곳에 일하러 방강제로 통원된 조선 사람들과 그 후손들이었다 오토로 마을의 역사는 194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태평양 전쟁을 벌이고 있던 일제가 기어토의 비행장을 건설하면서 조선인 노동력을 동원했던 것이다 탄광 등 징용이나 군 칭집을 대신해 반강제로 동원된 조선 사람들은 한때 1300여 명에 이르렀다 공사장 외곽에는 이른바 한바라는 조선인 노동자들의 집단 합숙소들이 만들어졌고 이것이 바로 오토로 마을의 출발이었다 PD 수첩이 처음 취재를 했던 1993년만 하더라도 이곳에는 한바들이 상당수 남아있었다 지붕에선 비가 새는 좁고 누추한 합숙소에 만들어졌다 계속 이런 집이? 네 이런 집이 그럼 이 집에 보통 몇 사람? 여기에서 밤에 먹고 그렇게 아이가 너희 있던가 다섯이 있던가 여기 보이나요 똑같은 평수에? 네 몇 식구 살았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가 여섯 식구인데 이런 데서 살았어요 저기 아저기? 네 삼나무 껍질로 된 풍경집 지붕에선 비가 새는 좁고 누추한 합숙소에 머물며 우리 동포들은 새벽부터 밤늦도록 고된 노역에 시달려야 했다 아침 6시 되면 일하러 나가야 되고 비행전 건설 비행전 건설 나가야 되고 그 비행전 건설이 얼마나 일이 만 중노동이 나서 여기에 옛날에는 어깨 메고 댕겼거든요 여기는 보면 막 피가 맺혀가지고 막 쇠에 줄러가지고 여기 딱 맞이한 것 같지만 피가 맺혀가지고 그래도 또 그 있던 날 되면 그 옷을 시컬 옷도 얹고 여기다가 또 헝금을 붙여가지고 또 밤에 그 어두운 데서 밤에 집어가지고 입히 놓으면 또 밤에 또 떨어집니다 그거 또 띠내 빌고 또 다른 거 다른 거 붙여가지고 또 집어가지고 입고 그리고 제가 가면 막 아이고 이거 갈린다 내 마음만 참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하지 못한 노무자들과 다른 지역에서 온 조선인들이 모여들어 오토로 마을은 공동체를 형성했다 하지만 이들은 1980년대 후반까지 수도조차 없이 살 정도로 차별을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펌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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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또 점에 낳은 게 이제 모아따로 그 개미물을 모아따로 아 이 물을 이제 모아따로 이렇게 해서 이걸 쓰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동안에는 이 물을 그냥 이대로 드셨어요? 그냥 그대로 그럼 먹어도 괜찮았어요? 괜찮아요 마일라도 마셔야 됩니다 그거 없어서 그거 밖에 없어서 그거 마셔야 됩니다 우리 그거밖에 없으니까 아 그럼 그걸로 빨래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래 라이프 일단 그걸로 빨래도 이렇게 이쪽으로 가게 이제 나의 입구도 나게 돼 저의 기분이 아름다워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면서도 우토로 사람들 대부분은 일본으로의 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공동체 속에서 삶과 얼을 지켜왔다 그러던 1989년 이 마을에 위기가 닥쳤다 느닷없이 철거업자가 들이닥친 것이다 우리는 일하러 갔는데 여기에 부스러 온다고 자동차가 세트로인가 왔더랍니다 세트로가 와보니까 젊은 사람도 안 있으니까 남한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 각기 와갖고 부스는다 해서 그래 왜 부스는다고 물으니까 오토로 마을의 땅은 원래 교토부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전쟁이 끝난 뒤 니산 차체로 소유권이 넘어갔다 그런데 1987년 교포 허모씨가 주민들도 모르는 사이 이 땅을 매입해 서일본 식산이란 부동산 회사에 되팔하고 이 회사가 철거반을 투입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 회사가 철거반을 투입하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방강제로 동원돼 정착하게 된 우토로의 역사성과 60년간 실질적인 주거권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들어 우토로의 주인은 주민들 자신이라며 힘들고 긴 싸움을 시작했다 하지만 1999년 10년간 진행됐던 소송은 주민들의 패배로 끝이 났다 재판부는 단순히 개인 간의 토지 문제로 이 사건을 정의했다 우토로 주민들은 전쟁의 피해자이며 보상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역사적 의미가 배제된 판결이야 이 판결로 주민들은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처지가 됐다 우토로 마을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결국 주민들이 토지 소유자로부터 땅을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힌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인 부동산업자가 7월 말까지라는 최후 통첩을 보내온 것이다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높은 것이다 오동훈 PD, 지금 웃도로 동포들이 필요로 하는 모자라는 돈은 얼마나 됩니까? 웃도로 마을 주민들이 되는 돈이 약 2억 엔이고 그리고 각계의 지원으로 1억 엔 정도를 모았습니다. 그래서 총 3억 엔을 현재 가지고 있고요. 웃도로 주민들은 정부에서 약 40억 원을 더 지원을 해준다면 웃도로 토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0억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작은 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우리 동포들한테는 철실한 돈이죠? 이 40억이 마련된다면 웃도로 65가구 200여 명의 교포들이 생존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웃도로 마을이 한일 간의 불행한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보존할 가치가 충분히 있고 이것을 위해서 이 돈은 꼭 필요하다는 것이 각계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웃도로 마을을 지킬 방안은 없는 겁니까? 일단 가장 좋은 방법은 토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겠는데요. 일단 일본 정부는 웃도로 문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일관된 입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웃도로 주민들이 기댈 곳은 한국 정부뿐인데요. 2, 3년 전까지만 해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던 한국 정부가 최근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웃도로 주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현장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5년 해방 60주년을 맞아 우토로 마을을 살리자는 제안에 우리 국민들은 뜨겁게 호응했다. 당시 MBC를 비롯한 각계의 모금운동에 국민들은 잊혀져갔던 우토로를 다시 기억하며 약 5억 원의 성금을 기꺼이 모아주었다. 발전된 그 나라 속에서 그렇게 암울하게 살고 계시다는 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고 국회의원들도 우토로를 답사했다. 차별과 멸시 속에 살아온 우토로 사람들은 조국의 관심에 큰 위안과 마을을 지켜낼 용기를 얻었다. 할아버지 오랫동안 여기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나 나가 안 나간다. 안 나가시면? 안 나가. 못 나가세요? 응. 그래도 저도 이제 안 안 와 그런 거. 여기 살고 있는데 나가라 하면 나가지는가. 나가라 그러면? 안 나가. 안 나가요. 앞을 지고 내가 그렇게 해요. 웃으러 오고 자동차가 오면 내 앞에 가라 지고도 내가 안 나간다. 정부를 대표해 외교통상부 장관도 지원을 약속했다. 주민들의 자구 노력 또 민간 모금 이런 걸 봐가면서 정부의 지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부에서 일정하게 책임을 지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일단은 재외동포재단의 예산이라든가 이런 걸 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을 좀 지원해 주려고 하고 있고. 60년 동안 방치됐던 국민들에게 그들에게 조국이 있다는 걸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토로 주민회와 오토로 국제대책회의는 정부의 요구대로 전체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마을 만들기 계획서를 얼마 전 완성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방침이 바뀌었다는 청천병력 같은 소식이 들려와다. 이 마을을 어떻게 앞으로 동포들이 만들어갈 것인가 그 계획서를 내라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획서를 이번에 5월 말에 만드신 거죠. 그런데 이미 한국 정부는 그 전에 계획서 같은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계획서가 오기도 전에 이미 자신들의 대책안을 강구했고 그 전에 거기 오사카 청영사관에 있는 분이 전화를 해서 내부적으로 우리는 토지매비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는 걸로 불가능한 걸로 결론을 났다. 그러나 정부는 그런 연락을 한 사실이 없으며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취재 중 정부의 방침이 실린 문건이 입수됐다. 오사카 영사관이 교토의 민단 대표에게 발송한 이 공문에는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이 노인홈 입주와 이전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밝히고 있다. 오토로 토지매입을 지원한다던 약속 대신 철거 후 지원 방침으로 바뀐 것이다. 이는 그동안 오토로 토지매입을 지지해온 국회의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 지금 자료는 제가 처음 보는 거고요. 2년 전 입장만 해도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태도였거든요. 어떻게 하든지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 하는 의지를 밝혔었는데 사실 육토로 마을 문제의 본질이 그 2년 사이에 바뀐 게 없거든요. 바뀐 게 없는데 정부 입장이 이렇게 바뀌는 것은 저는 좀 납득이 안 가는 측면이 있고요. 외교통상부는 해외 동포들 사이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기뿐만 아니라 가와사키형이라든지 오사카하고 효과 이런 데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일본 내도 그렇고 중국, 중앙아시아 이런 데도 비슷한 경우들이 있어서 역사성과 형평성을 고려해서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계속 광고하겠습니다. 중국에도 우리 동포들이 사시고 러시아에도 살고 있고 일본에도 살고 있고 미국에도 살고 있고 동포들이 살고 계시는 곳은 문제가 무엇이고 그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는 자세로 일을 하셔야겠죠. 이것도 안 도와줬고 저것도 안 도와줬으니 여기도 도와줄 수 없다. 라는 거는 그거는 방치의 형평성이에요. 그거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거는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럴듯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한 국가의 공무원이 하시는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우토로 주민들이 조국에 기대한 것은 우토로의 공동체를 있는 그대로 지켜달라는 것이었다. 우토로 마을이 철거된 이후에 거처나 이전 비용 등은 일본의 지자체도 지원할 수 있다고 이미 밝힌 내용. 주민들은 크게 실망하고 있다. 우토로 마을이 철거된다. 우토로 지속에 응시하는 것에 대해 우토로의 공동체를 하는 것이 madre 등으로 우토로의 babies을 위한 정보를 위한 협력을 위해 ただここに来て韓国政府の支援というかそういうものが非常に動きが悪くなった または日本の政府と同じような考え方行動をしてきた してきつつあるということに非常に今失望を感じているところです この生命になる時はここに来ていることはここに来て 60年間、おんかつの差別と滅しの中でとても悪くなった ウトロの街 今、この街の街に来ているウトロの民族は 政府と国民が、彼らをこのように忘れていないことだ 彼らをこのように忘れていないことだ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우토로 문제에 대해서는 생활보호 대상자 지원에 중점을 두고 검토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정부는 우토로 주민들에게 조국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조국이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토로 동포들이 철거업자에게 쫓겨날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지켜보면서 노인복지시설이나 추선해주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호한 말로 적당히 대처하려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바라는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PD스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PD스톱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